세바시의 우리 구범준 대표 PD 여러분 큰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겠습니까? 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색하네요 인사 한번 소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구범준 PD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세바시 구범준 PD로서 보다는 제가 세바시 대학 구범준 총장으로서 나왔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정말 본캐, 부캐 시대인데 원래 본캐는 PD인데 근데 부캐로 지금 세바시 대학의 총장님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 아마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지금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니 세바시에서요 세바시 대학을 만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뭐 하여튼 학사 출신 최초의 대학 총장 사실은 우리 오정철 씨하고는 저랑 한 12년 정도 친구고 프로그램도 지금 같이 계속 해오고 있는데 사실 12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젊어 보여요 나요? 생기 있고 정말 행복해 보이고 정말 근데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12년 12살을 더 먹었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생기있는 삶을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 글쎄요? 저는 그게 세바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진 않았지만 일하면서 공부를 계속한 거예요 성장했죠? 그쵸? 배움에 노출이 된 거예요 맞아요 오늘 진아인 교수님, 손현재 씨 들으면서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잖아요 맞아요 그 배움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젊음을 유지했다고 저는 본 거죠 여러분 정말 안 믿겨지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50입니다 나이가 50? 50 하나거든요 네 그런데도 여러분 보시기에 정말 진짜 어려 보이지 않나요? 정말 제가 오늘 한껏 느낀 건데 그거는 뭐 동의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진짜로 정말 우리가 성장을 하고 배웠네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서 지금 세바시를 이제 올해가 만 10년째인데 그동안 제가 인생의 두 번째 대학을 다니고 있었구나 이런 세바시는 제어의 직장이지만 두 번째 대학을 다니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항상 배움이 가치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무슨 뭐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의 배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삶의 교양들 교양 그렇죠? 인문학 그렇죠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 삶의 어떤 성찰과 맞아요 성장을 줄 수 있는 자양분이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일하면서 대학을 다닌 거예요 우리 둘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세바시 대학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세바시 팬들과 세바시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같이 할 수 없을까 해서 사실은 세바시 대학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고요 거기에는 물론 이게 이제 세바시 대학이 돼서 대학생으로 오시게 되면 이러한 커리큘럼과 혜택을 드리는 거죠 라이브 클래스 24번의 수강 그리고 세바시 클래스 무제한 수강 그리고 세바시 인생질문 세미나 우선 초대 그리고 오늘 세바시 강연에 같은 우리 이벤트에 우선 초대되는 세바시 대학생들과 함께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도 학생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1월 1일부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수시로 입학을 입학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100명이 딱 입학을 했습니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세바시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배움의 커뮤니티를 함께 하신 분들이 벌써 한 달 4주 만에 100명이 모인 거죠 이게 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느냐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사실은 세바시 라이브 클래스의 첫 회가 있었습니다 라이브 클래스가 있네요 라이브 클래스가 뭐냐면 우리 세바시 강연자들이 여기서 이렇게 15분 강연을 아주 인사이트를 담아서 하시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점이 있어요 15분밖에 못 들어요 짧아요 15분이라는 게 너무 압축돼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분들이 큰 기업이나 큰 조직에 가서 특강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큰 기업에 다니지 않으면 못 들어요 우리 개인은 그리고 그 큰 기업에서 이분들 강의 들으려면 막 그 강의로만 해도 그게 어디예요? 강의로도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우리가 큰 대기업에 다닌다거나 큰 조직에 속해 있지 않으면 이분들의 특강 이런 세바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저희가 그거를 1년에 세바시 대학에 다니는 학우들에게 24번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24번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로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라이브 클래스인데 경향신문 전 부국장 출신의 유인경 전 기자님 라이브 특강 이분 기업에서 굉장히 강의 많이 하죠 그럼요 2시간 동안 라이브 특강을 저렇게 같이 하고요 오늘 이 웨비너로 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실은 23번이 더 남은 거죠 그러네요 세바시 강연자들의 2시간 특강 질문도 하고요 서로 묻기도 하고 서로 관계도 맺는 이런 아주 특별한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사실은 무료 강연 15분짜리 강연도 만들지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바시 클래스 유료 클래스입니다 15분짜리가 아니라 2시간에서부터 길게는 10시간짜리 강의가 있습니다 세바시 대학에 입학하시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강의계의 넷플릭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강의계의 넷플릭스 그렇죠 이게 지금 구현되고 있고 저희가 이 유료 클래스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신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세바시 강연자들 강연자분들과 함께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세바시 대학 학생들은 무료로 들을 수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최근에 세바시 인생질문이라는 책을 저희가 출간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 답을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에 대한 성찰과 성자를 위한 100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지금 샀고요 지금 이제 서점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이거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같이 이 질문에 답하는 세미나를 저희가 매달 한 번씩 개최합니다 거기도 지금 참여가 누구나 가능한 겁니까? 세바시 대학생들은 바로 우선 초대되고요 이 책을 사신 분들은 또 선착순으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바시 대학생들은 우선 초대된다는 점 이게 오는 27일 날 1회가 있을 겁니다 네 1월 27일 날 1월 27일 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분들이 다니냐 여기에 세바시 100명 중 보니까 저희가 놀라운 거는 지금 뭐 지난 클래스에서 질문을 한 분인데 저분이 19살에서부터 은퇴하신 60, 65세 되시는 분들까지 다양한 연령군이 분포하고 있는데 제가 놀란 거는 젊은 분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이 삶의 교양, 이 배움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 삶의 자양분이라는 걸 사실은 뭐 이렇게 사는 데 필요한 기술이랄지 그렇죠 업무 지식이랄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세상이 바뀌면서 자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관한 것들 기본이 되는 이런 지식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저분은 대학 입학 예정자 때 이 수업을 듣는다고 세바시 대학에 먼저 입학한 거죠 그러면 지금 은연중에 우리 고3부터 지금 나이가 있으신 분까지 맞아요 연령 제한은 없다는 얘기이시죠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이 참여가 가능한 겁니까 누구나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가 참여가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세바시 대학생분들을 후기? 단톡방에 지금 해놓고 이렇게 이제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들 하십니다 이렇게 저희가 세바시 대학 입학하면 세바시 대학에 필요한 굿즈 같은 거를 드리고요 그러네요 그거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포장한 것을 받아서 기뻐하는 이제 이런 분들이 우리 단톡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거는 이제 씁노트라는 저희가 세바시 대학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특별한 노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강연을 본 것 책을 읽은 것들을 저기에서 제시하는 그렇죠 순서대로 쓰면 그것이 또 나의 배움이 되는 거죠 아니 예전에 우리 대학 입학했을 때 왜 대학에서 나오는 파일노트라든가 이런 거 막 자랑하듯이 들고 다녔잖아요 이제 저걸 딱 들고 다녔다 나 세바시 대학생이야 이런 느낌 이게 어떻게 보면 홈쇼핑처럼 돼버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자 얼른 빨리 우리 입학 방법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은 저희 세바시 사이트에 오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그 표현이 이게 사실은 이제 유료 오지 않습니까 결제하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저거 수강조가 왜 이렇게 줄과 있는 게 지금 할인을 저렇게 할인을 저렇게 적용하고요 할인을 저렇게 적용하고요 지금은 39만 9천 원인데 네 월로 따지면 3만 3천 원이면 그러니까 1년 동안 세바시의 모든 컨텐츠와 세바시 행사에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 3만 3천 2백 50원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 없는 돈 끌어와야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요 9잔만 줄여보세요 맞아요 이거 수강하고도 남습니다 그냥 이 스타벅스 제가 자꾸 어떤 브랜드의 커피를 얘기하는 거 하지만 그 순간에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월 3만 원이면 어떻게 어떻게 비싸다 싸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네 어쨌든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세바시 팬들과 함께 우리가 만드는 컨텐츠를 여러분들의 성찰과 성장을 위한 네 하나의 커뮤니티처럼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는 세바시 대학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거기에 함께 하시는 일종의 실험입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대학이 우리나라에 없었고 세계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실험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당연하게도 제작비와 운영비와 지속 가능함을 위해서 비용이 필요하겠죠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좀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하고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한번 이 취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 동의를 하신다면 네 세바시 대학에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우리 세바시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받아서 바로 등록이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꼭 우리 세바시에 우리 같이 한번 대학생으로서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영원히 늙지 않는 비결 오늘 공개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학사 출신 최초 총장 세바시 대학의 구총장으로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강연에 이거 참여하시는 그 동기도 맞습니다 사실 뭔가 신년에 새로운 어떤 배움 새로운 어떤 모티베이션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저희가 1년 내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오랜 세월 같이 이 세바시를 같이 저도 진행자로서 있으면서 느꼈던 게 얼마 전에도 저희가 공감했던 게 다른 교육 정말 요즘 여러분 유튜브 콘텐츠 중에 여러분들 혹하게 만들만한 그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단기적으로 비법 조금 알려져서 주식 투자 얼마 하는 법 얼마만에 뭐 해가지고 얼마 버는 법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해서 사실 오지만 이건 남이 이런 거잖아요 내가 본질적으로 내 무기화 되지 않은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그때 저도 이렇게 같이 고민할 때 교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 주셨어요 그쵸? 맞습니다 끝으로 다른 교육과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어떤 것들 추구하는 방향들 좀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오정철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장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삶의 교양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오래 살아야 할 1년 그리고 앞으로의 10년 어쩌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굉장히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게 그리고 요새처럼 굉장히 많은 어떤 기본적인 철학들 사람에 대한 관점들이 되게 많이 변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그것도 극적으로 겪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야 된다는 거죠 세바시의 모든 역량이 여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바시 대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바시의 컨텐츠 멤버십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대학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저희 모든 스태프들이 세바시 대학과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운영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거니까 꼭 함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응원과 감사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